서산시는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해 범죄 발생 우려 지역 82곳에 방범용 CCTV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에 설치된 방범용 CCTV는 서산시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24시간 전문요원에 의해 관제되고 있으며, 이를 통해 절도폭행 등 각종 사건 사고와 실종자 경로 파악 등 다방면으로 시민들을 위해 활용되고 있습니다. 또한 방범 CCTV 설치 지역에는 LED 안내판을 설치해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 66대를 병행 설치했습니다.